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홍름미씨를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분 담백이 다수 좋습니다 네 저 내 쪽으로도 우리 언니 분이고요 언니 이놈에 한옥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영말로 초반 끝에 가슴이 서린 후 trip 홀벗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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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음에 치워져던 우드 비머리 찬림 상자내 고주 흥분골 시운 섬 구도가 아리 눌렁한 세월 새긴 사연 한층으로 대단하여 석섭새 우만들 수는 빛이 열려야 해 봄지 날 서란풍에 달빛만 차갑고 하늘을 버린 이 침대 보지 송잡이 흔들어 일견난 식물 위에 살아온 세 번 눈물로 흘들 없이 슬금 쌓여 하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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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하늘 수고하셨습니다.